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시는군요? 여러분 원영이가 만났어요?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다 마르고 있어요 네? 마르고 있다고요? 빼고 있다고요? 맞아요 원영이 살 빼고 있어요 원영이 많이 이쁘해 주실거죠 여러분? 네 여러분 듣고싶은 적 있으신가요? 거짓말 거짓말 하고싶은 적 없으신가요? 거짓말 빅베이 거짓말이요? 그거죠? 죄송합니다 포장같아요 왜이래? 하지마요 방만해도 돼요? 네 예 듣는 거짓은 제가 힘들어요 포장받침 오케이 거짓말 거기 있는 사람? 거짓말 우리 테이블이 안 돼서 진짜 거짓말 이거 써도 돼? 어 써 나도 될거야? 네 여러분들 다음 곡은 홍대왕과의 사이 하나 있는데 포장맞춤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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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